나의 모습 1번, 4번, 6번, 10번, 15번, 19번, 20번, 25번, 27번, 30번, 45번, 49번, 50번 지금 내가 부른 사람들은 한꺼비를 안 낸 사람들이니까 내일까지 총무한테 2천원씩 갖다 내, 알았지? 쟨 멀쩡한 이름 놔두고 꼭 번호를 부르더라 야, 쟤 이번에 수학 경시되면서 1등 했잖냐, 1등 왜? 야, 왜는 1번이 왜라고 오빠가 몇 번을 말했냐? 까부지 말고 찾아왔으면 욕구만 말해 오늘 학원 등록하러 같이 가자고 너도 등록하려고? 응 웬일이냐, 너 같은 뺀지리가 야, 인마, 뺀지리한테도 약간의 학구열은 있는 거야, 인마 그래, 알았어 수업 끝나고 교문 앞에서 만나 야, 어디가? 교무실 내가 데려다줄까? 됐어 오 가 너 오늘 또 지각했지? 야, 학교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닌데 경력이 있지 지각을 왜 하냐 그럼 경훈이도 같이 듣는 거야? 응 가자 경훈이 너무 오래 기다리겠다 걔 혼자서도 잘 노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어? 없는데? 아, 얘 또 어디로 샌 거야? 야! 왔냐? 왜 인제 나타나냐? 기다려도 안 오길래 오락한판 때리도 왔지 너 어제 또 밤샜지? 넌 얼굴도 별로 인해가 뭘 믿고 그렇게 피부에 신경을 안 쓰냐? 혜주야, 가자 어? 혜주도 같이 들으려고? 응 야, 그나마 숨통 좀 트이겠다 나, 너 정말 싫다? 그래? 고맙다, 야 어, 정말? 재수 캡이야! 라고 말할 거지? 뭐가 이렇게 무겁냐? 아주 도서관을 차려라 아까 학원에서 산 문제집까지 있어서 그래 내가 교육부 장관 되면 우리나라 대학문 한 열 개쯤 만들 거다 야, 그것도 대학에 간 그다음 일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졸 장관 받냐? 넌 역시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제일 귀엽다 야, 야, 뒤로 제쳐봐! 휴지 없어 휴지? 다 썼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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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세요 고맙습니다 야, 들이 마시지 말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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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길 꽉 누르면 멈춘다던데 개 됐어 아무튼 골고루 한다 골고루 해 응 아이씨 아아 아이씨 빨리 밥먹자 네 거까지 싸였으니까 많이 먹어 고맙다 김밥 맛있겠다 참 너 어제 코피 흘렸다며? 지금은 어때? 괜찮아? 어떻게 알았어? 어젯밤에 경훈이가 전화했었어 그랬구나 난 너희들 정말 부러워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 친구였으니까 서로 모르는 것도 없잖아 어제도 경훈이가 네 걱정 얼마나 하는지 못살게나 굴지 말라 그래 어? 경훈이네? 경훈아! 저기 우리 김밥 좀 남겼다가 경훈이 줄까? 네 맘대로 해 야 신기훈 너 담임이 경훈시로 오래 이번에 기훈이 전교 등수가 떨어졌던데 수학에서 실수가 있었나? 아직은 1학년이다 하는 생각으로 느슨해지면 안 돼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기훈이한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우리 기훈이는 잘할 거야 가봐 들어가 쉬어라 야! 아 놀랬다 웬일이냐 이 밤중에 아 넌 이거 필요하겠잖아 내일 조회도 되는데 그냥 겸사겸사 산책도 하고 너 나 보고 싶어서 왔지?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만 들어가라 나 갈게 기훈아 저기 왜 또 또는 또 뭐냐 너 요즘 그러잖아 괜히 사람 불러놓고 말도 안 하고 내가 그랬었나? 야 우리 오랜만에 하나씩 때리고 갈까? 응? 가자 뭐 어쩌다 한 번 성적 떨어진 것 같고 죽을 상이냐 나도 산다 나도 성적 때문만은 아니고 차라리 엄마가 화를 냈으면 좋겠어 한숨만 쉬는 게 더 무서워 독이 겨웠다 네가 한 번 우리 엄마 잔소리 하는 걸 들어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너네 어머니도 다 네가 믿을만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라고 너야 원래 모범생이니까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 난 이름표 교표 하나도 빼먹지 않는 모범생이고 시키지 않아도 수학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건 그런 것만은 아닌데 항상 모범생이야 한다는 거 너무 답답해 지금 내가 한 말 잊어버려 내 머리가 그렇게 좋은 줄 아냐? 벌써 잊어버렸어 아참 토요일날 영화 보러 같이 갈래? 영화? 응 혜주가 공짜 티켓 세 장 있다고 했거든 혜주가? 혜주가? 기은아 나 이것 좀 풀어봐주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풀던 거 마주 풀고 왜 이렇게 졸리냐?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가? 너가 안 졸릴 때가 있냐? 나 오늘 옷 사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옷? 그러지 뭐 어디로 갈 건데? 한국 대학 부서 나 안 돼 미안하지만 네 집끼리 갔다와라 나 갈게 야 기은아 신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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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rning 허어 기은아 우리 매점 가는건데 같이 안 갈래? 어 미안해 나 좀 할 일이 있거든 왜 diary 이래? 경훈아! 당첨됐다! 기훈이지? 아니 뭘 말하라는 거야 대체 말 못할 고민이 있으면 이 오빠한테 다 얘기하라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있어도 너한테는 절대 말 안 해 너 남자 문제지? 야 눈 크기 좀 줄여라 빠져 죽겠다 그럼 뭐 화난 일 있냐? 화가 났으면 뭐 때문에 화가 났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그러는데 대체? 네가 너무 저기압이니까 혜주가 걱정이 많지 않냐? 너한테 무슨 나쁜 일 있냐고 물어보러 왔더라고 왜 그런 걸 너한테 물어봐? 어? 그거야 뭐 내가 네 친구잖아 너 아직 성적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너 그것도 병이다? 그래! 나 성적 때문에 그래 너희들처럼 옷 사러 갈 시간도 없고 한가하게 영업 시간은 나한테 더더욱 없어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야 신기훈 너 친구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? 네가 보기엔 내가 한심해 보이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엔 네가 더 걱정된다 머릿속엔 수학 영어만 꽉 찼고 가슴속은 텅 빈 것 같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좀 그래! 나 공부밖에 모르고 가슴은 텅 비었어 하지만 넌 공부 말고 대학 갈 수 있는 다른 방법 있니? 기훈아 가슴만 채우고 있으면 대학 갈 수 있냐고 야 기훈아! 우리 내일 영화부러 안 갈래? 나 공부해야 돼 우리 내일 영화부러 안 갈래? 나 공부해야 돼 넌 공부 말고 대학 갈 수 있는 다른 방법 있니? 바보자식 과연 뭐가 이렇게 무겁냐?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23번 읽어봐 항상 모범생이 한다는 거 너무 답답해 넌 뭐야? 저기 화장실을 좀 쉬는 시간엔 뭐 했니? 참아! 혜주야 저기 미안하지만 오늘 영화 보러 같이 못 갈 것 같다 사실은 나도 별로였어 기은이랑 보고 싶었는데 기은이도 없잖아 미은정이 더 무섭다고 안 보니까 되게 심심하다 그치? 너 기은이 좋아하지? 기은이 아직 교실에 있을 거야 남아서 공부한다고 했거든 응 어서 가 놓치기 전에 고맙다 그만 갈게 그래 잘 가 뭐 나는 지금 여기에 그대 지금 길리 방금 나갔는데 못 만났니? 와, 겨우 탔다. 야, 친구를 봤으면 인사 좀 해라. 영화 벌써 끝났니? 너 없으니까 심심해서 간뒀어. 작작 좀 넘었고 다녀라. 먹기 싫어. 기은아. 왜? 너 진짜 이상한 벌 생겼다. 사람을 불렀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저기 있잖아. 기은이 너 말이야. 너 자세히 보니깐 네 얼굴에 좀 되게 많다. 뭐? 너 그렇게 할 일도 없냐? 넌 모르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난 사실은 널 아주 좋아해. 하지만 네가 숫자만 있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친구로 있어 줄게. 아주 좋은 친구로 말이야. 뭘 그냐? 네 얼굴에 점. 아, 저지. 앉아라. 굵은 다리 다 굵어지기잖아. 아, 저지. 뭐 안 해도 돼? 아니, 그 날은 할 수 없지. 자세히 보니깐. 뭐 안 해도 돼? 아, 저지. 지금 뭐지? 스틱스에서. 지금 뭐지. 지금. 어디서. 어른들의 세상에서 우린 두 그룹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거나 못하는 문제야 난 문제하다 야, 이제 오면 어떡해 삐삐 찾아 연락 왔고 엄마한테 뺏겼어 다른 애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 주희가 갑자기 펑크 내는 바람에 짱 맞추느냐고 고생 엄청 했다 주희는 또 왜 몰라 저번에 귀걸이팅 하나랑 잘 돼 가나 봐 하여튼 반마세 황금 커플이야 가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너의 웃는 모습이 난 좋았어 내가 가진 건 모두를 날려버렸어 이젠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는 게 없어 떠나버린 너를 생각할 때면 내 머리는 돌아버릴 것만 같았지 이제 더 일상은 너로 인해 나를 망칠 수는 없어 야, 다음에 어디 갈까? 신천에 물 좀 아까 뺏겨놨거든, 그리워할까? 집에나 가자 초저녁인데 피곤해 야, 이럴 거면 내 신발 왜 골랐냐? 네 건지 몰랐어 이거 한 잔 더 마셔도 되니?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너희 아버지라는 사람하고 더 살았다간 엄마는 피말라 죽을 거야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란 없다 야 너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염색한 거지? 아니에요 색깔 이런 데 염색한 게 아니야? 저번에 파망한 거 풀으라고 하셔서 풀었더니 탈색돼서 이래요 뭐? 탈색? 야 너도 저기가 서 있어 빨리 인마 야 야 조용히 좀 해봐 야 야 방송방 원고 좀 내주라 야 우리 밤만 아무도 안 냈어 알았지? 대박 왜 걔 부티 나고 괜찮은데 키도 크고 발 큰 애 싫어 얘는 꼭 그러더라 야 언제는 발 작은 애 싫다며? 하여튼 두 번 이상 만나는 애가 없어요 그럴 거면 나한테나 넘기지 야 내 파트너 끝내주는 왕짠더리인 거 있지? 오제도 햄버거로 그냥 때웠다니까 그리고 촌스럽게 노래방은 또 뭐니? 하여튼 뭐 좀 신나는 일 없을까? 화끈하고 새로운 거 내가 사건 한번 만들어볼까? 자 아래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, 그냥 가면 어떡해. 미안해. 왜? 네 파트너 또 발이 크거나 작냐? 그냥 지루해서. 너 아직도 니네 부모님 이혼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거니? 상관 안 해. 영양가 없겠지. 방황도 오래 하는 거 아니다야. 근데 어떡하지? 나까지 가면 정이 혼자라서. 야, 됐어. 너라도 신나게 놀다 와. 그래, 내일 보자. 어디 갔다 오니? 독서실에요. 너까지 왜 이래? 정말 엄마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? 대답해봐. 왜 이러는 거야? 엄마 싫어서 이러는 거야? 엄마가 사는 걸 싫어서 이거냐고. 나 엄마 정말 싫어. 맨날 기죽을 넋두리 나면서 살 거면 뭐하러 아빠랑 이혼했어? 유선아. 나 미치겠어. 정말 미치겠다고요. 엄마 불쌍하고 사는 것 때문에. 엄마. 아휴, 지금. 저, 저, 저기요. 저기, 이번에 내려야 되지 않아요? 저, 팔 내려온다. 이유선. 너, 어젯밤에 뭐 했어? 집에 있었는데요. 그래? 알았어, 가봐. 착? 싶어서. 미정희 아직 안 왔니? 걔 오늘 등교 안 했어 걔 어제 락카페 갔다 걸렸다던데 넌 같이 안 갔었니? 유선아! 아까 담임이 너 찾았어 너도 거기 있었다는 거 다 알아 알지만 일단 현장에 없었으니까 5일 근신처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야 1학년 땐 얌전하던 녀석이 아 왜 이렇게 변했어? 장장에 입군하던 녀석과 함께 미성 레이 보이는데 여보세요? 미정이네 집이죠? 전 미정이 친구 유선인데요 미정이 있어요? 미정이 없다 네 그리고 앞으론 우리 미정이한테 전화하지 마라 저 정말 россий 이 이 이 이 이 난 박정우라고 해. 넌 날 기억 못하겠지만 난 매일 전철에서 자고 있는 네 모습을 봤어.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 자고 있더라. 근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. 괜찮다면 깨어있는 너와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겠니? 매일 아침 7시 전철 넷째 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잠깐만요. 이거 놓고 갔는데요. 제 거 아니에요. 인아 이 자식은 왜 아직 안 오는 거야? 금방 올 거예요. 안 되겠다. 유미 니가 해. 야 인마 넌 방송에서 시간이 생명인 거 알아 몰라. 죄송합니다 저 삐삐 주인을 만나 보느라고요. 삐삐고 뭐고 빨리 들어가. 4, 3, 2, 1 음악 큐어. 좋은 금요일 아침 개성 있는 영국 그룹 큐어의 프라이데이 아임 인 러브로 성화고등학교의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랜스타 앗 음악 올리고. 그럼 언제 가니? 빨리 가! 이 녀석 할까? 이리저도 먹을래? 먹어야지 야, 너도 왔냐? 어, 누나 그래, 야, 많이 먹어라 야, 먹는 게 남는 거다 네, 먼저 갈게요 어, 그래 야, 무슨 여자야 저러냐? 그래, 먹어라, 먹어 먹는 게 남는 거다 또는 깨진다, 인마 어때? 씩씩하고 좋긴 하더라 또 인간성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? 젊나 좋아하냐? 아, 누가 좋아, 인마 니 형, 유지는 속여, 인마 니 얼굴에 다 써있어요 요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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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아니, 선배야, 선배 그냥 방통방통제 그게 무슨 상관이냐, 인마 너 1년 차인데 빵이나 먹어 야! 방송제 한 달도 안 담았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니까 당장 내일 모레까지 무조건 기회가 하나씩 써와 성의 없으면 다시 대출하라 할 테니까 알아서들 하고 언니, 저희 내일 쪽지 시험 있고요 모레는 장문제출하는 날이거든요 너희들 아직도 정신무장이 덜 됐나 본데 왜, 쪽지 시험이야 평상시 실력대로 보는 거지 벼락치기 한다고 돌머리에 정보가 켜지냐 너무해요, 언니 어쨌든 니가 바쁘겠다 원고 준비도 해야 하고 진행도 많다 할 테니까 괜찮아요 네 어쨌든 너희들 내일 모레까지 꼭 제출해야 돼 네 어 충천오빠네 어 저 오빠는 맨날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아 야 원래 바람통이래 너희들 선배는 한혜님과 동기동창이라고 했지? 네 야 승자는 오빠한테 인사나고 가자 넌 여기서 타고 가면 되지? 누나도 여기서 타지 않아요? 어 난 시디를 할게 좀 있어서 먼저 가 그쵸 저도 살 거 있는데 그래? 그럼 같이 가자 가자 너 살고 있다더니 안 샀어? 아 미쳐요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사도 될 거 같아서 여기 있습니다 서점 안녕히 가세요 저기요 저 좀 전에 그 누나가 사간 CD 하나만 주세요 아 블링크요? 네 네 내일 아침 원고 준비는 누구지? 젠데요 준비했어? 아직 잘한다 네 야 너네 고생 많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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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송료 준비 잘돼 하고 있니?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그래 걱정 안 한다 강력한 우리 김지수가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잘해요 지수 언니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응 이래 주세요 아니 괜찮은데 야 역시 후배 있으니까 좋긴 좋다 그건 저 주세요 야 니들 매너 좋다 근데 혼자서에 물청소에요? 응, 만화책보다 살모사한테 걸렸거든 가자 황금같은 점심시간에 잘 걸렸지, 랜 말이냐 어이구, 뇌풀자야 수고했어 야, 이인아, 남자 녀석이 시시하게 왜 그러냐 뭘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, 인마 괜히 친구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됐어 너 선배라서 그래? 아니야, 인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, 인마 하여튼간 소심하긴 이 칼이 짧으면 가까이 가서 찌르면 되는 거야 푹, 푹 응? 너 나 찔러 기윤이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나? 나야 난 나중에 찌르려고 칼 집에 갖다 넣었다 왜? 에이 김지수 씨에게? 언니권? 오 언니 언니는 좋겠다 근데 누구일까요? 글쎄 니들 선배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야? 네 오 저희 진짜 아니에요 방송 5분 전입니다 벌써? 야, 빨리 돼 준비해 지수 왔구나 이리 와 자, 빨리 가 네 누군지 언니를 엄청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벌써 일주일째잖아요. 니들 방송지에 기획안 써왔어? 네. 또 같이? 안녕하세요. 웬 장미? 요즘요. 누가 지수 언니한테 맨날 장미 배달해요. 그래? 얘야, 그러고 보니까 너 아주 예뻐진 것 같다. 아니에요. 한 번만 안아주세요. 마지막 한... 야, 손 걸렸냐? 다리 짐 그만떠라 인마. 잘 돼가냐? 뭐가? 고백 말이야. 야 인마, 자고로 여자들은 이 와일드한 남자한테 약해. 화끈하게 밀어붙이려니깐. 사랑한다, 죽을 때까지. 어휴, 돌머리로 공부 좋아도 애 돌왔냐? 할 말이 뭔데 그래? 애들이 말 안 들어? 그... 그게 아니고요. 승찬 오빠! 오빠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. 오빠가 매일... 일단 내 얘기부터 하자. 지수는 성격도 좋고 리드쉽도 있어서 방송반 후배로는 아주 든든해.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. 네? 그리고 평범한 타입. 난 별로고. 평범한 타입이요? 그럼 장미는... 장미? 야, 나 그런 징그러운 짓 안 해. 왜? 징그러운 짓이라고요? 뭐? 아무도 모르게 그댈 사랑했지. 그대 살결에 머릿결에 그 환한 미소까지. 오늘이 마지막이다. 오늘이 마지막이다. 다행이다. 이거 내 눈길 내게 머물며 꿈속을 알아 그대와 나만의 세상에서 머물고만 싶어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걸 야 넌 점심방송 했다며 안 나가? 바꿨어 그래? 그럼 나랑 점심밥 먹고 농구 나러 가자 알려드립니다 방송반에 이인아 학생은 지금 곧 방송반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맘대로 차례를 바꾸냐? 군기가 빠져갖고 자 시작한다 4, 3, 2, 1 음악 큐 멘트 큐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까? 오늘은 고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가 그동안의 잘못을 빌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노라며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는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아들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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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